오늘은 고다 로안의 격차라는 책을 가지고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다 로안이라는 사람은요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수필가, 사상가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 담겨있는 고다 로안의 수많은 생각과 사상과 이야기들 중에서 인생의 격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다른 삶을 살고 싶다 하시거나 남다른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낡은 운명을 바꾸는 법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운명이란 걸 바꿀 수 있긴 하는 걸까요? 낡은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낡은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습관이 바뀌어야지 삶이 바뀐다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주로 먹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의장병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늘 앉아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운동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식으로 내 지금의 삶은 내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습관들을 바꾸는 길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의 자신이 불만족스럽다면 그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현재 여러분의 상태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만족스럽다 하면 바꿀 필요가 없죠 만족스러우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죠 하지만 뭐 하나라도 내가 너무 이 삶이 너무 불만족스럽다 라고 느끼신다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꿔야겠다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쳤다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낡은 습관과 싸우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은 바뀐다라고 고다로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간의 차이는 어디에서 그렇을까요? 고다로아는 이 분투와 노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분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고군분투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분투는 가상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력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노력은 대상이 없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즉 분투라는 것은 내 경쟁자라든지 내 주변의 동료, 주변의 선배, 후배 이런 사람과 뭔가 갈등 다투고 해서 뭔가 쟁취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노력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다이어트하기로 노력할까 이런 것처럼 적이라든지 경쟁자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순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를 한번 떠올려볼게요 이 좋아하는 것은 노력과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노력과 상반된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견뎌내고 열심히 뭔가 하는 거잖아요 즉 노력이라는 이 말 뜻에는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참고 견뎌낸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한다든지 좋아하는 일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어떤 거를 할 때 여러분들 이걸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괴롭거나 싫은 뭔가 이런 감정이 전혀 없잖아요 즉 좋아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나 싫다는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견뎌낸다라는 그런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일을 해야지만 성공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노력한다는 것은 억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 거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내 진입장벽 걸림돌,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겠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들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굉장히 즐겁게 시간 관심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도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쉽게 좌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금방 실증이 나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좋아하는 일로 한 번, 두 번 일을 해볼 수 있고 그때 몰입을 해볼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된다면 이것은 내 직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그 분야에서 뭔가 남기기에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즉, 격차가 생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열정과 노력이 동반되어야지만 노력이 깃들여져야지만 뭔가 일정한 다른 사람이 뭔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장애물, 거부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졌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남다른 열정과 행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에는 남다른 열정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분야에서 남들과는 큰 격차,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훨씬 더 부담 없이 장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그걸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남다른 열정과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좋아하고 재능이 타고났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좋은 감정으로는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열정과 행동은 필요하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 과정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빠르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이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성과를 내든 안 내든 어떤 일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운이 따라하지 않냐?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운, 운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다 로안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운이라는 끈을 붙들어 성공을 누린 사람의 손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밧줄이 있는 거예요 이 행운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서 그 밧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손을 본 적이 있냐 그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손은 피범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운에 지친 사람들 내가 운 때문에 운이 없었어, 운이 나빴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쉽게 포기하고 다른 일을 계속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금방금방 포기하는 사람들 불운에 지친 사람의 손은 굉장히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저 사람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이런 사람들은 그 행운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해서 손이 정말 피범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피범벅이 될 정도로 꽉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애정,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걸고서 그 줄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운이 나빴어, 난 불운해, 운이 따르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은 손을 들여다보면 깨끗하고 윤기가 흐르더라는 겁니다 즉 보다 로아는 행운이란 것조차도 정말 그것을 잡는 사람들은 그걸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손에 피멍이 들어도 고통을 참고 견뎌낸다고 얘기해요 그 결과 남다른 성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저 사람 운이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코 그들이 잡은 그 행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잡을 만한 자격이 있고 잡을 만한 실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큰 성공 남들과는 다른 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힘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운이 없었다? 운이 없어서 뭐가 안된다? 하고 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운을 잡을 만한 실력이나 힘이 없으셨다라고 고다로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힘과 에너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만이 우리가 언뜻 보기 행운이라고 거저드러운 복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고다로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운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행운이 들어올 적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힘이 부족했다 내가 실력이 없었다 내가 그 좋은 행운들을 잡을 만한 안목이나 노력이나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것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고다로아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과 다른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남들과 다른 성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그런 실력 그 사람들이 쏟는 에너지와 열정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된 것 같죠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가 들여서 지금의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인생의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